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업로드의 클릭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파일 입력 부분을 클릭해도 파일 탐색창을 열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클릭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속성을 투로로 설정하면 업로드의 화살표 버튼 뿐만 아니라 파일 입력 부분을 클릭해도 파일 탐색창을 열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탐색창이 열립니다. 하지만 파일 입력 부분을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클릭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속성 값을 투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파일 입력 부분을 클릭하면 파일 탐색기가 열리고 화살표를 클릭해도 열립니다. 파일 입력 부분과 화살표 중 어느 하나를 클릭해도 파일 탐색기를 열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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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